베일벗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정부에서 예상보다 더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왔네요. 이번 특별법이 의미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진짜 진짜 걱정하던 상황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발표를 기점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에 주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요, 단계의 공급이 집중돼서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량 배관, 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 노후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았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주택 200만 호를 한꺼번에 공급했습니다. 대략 1988년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요. 아파트를 한꺼번에 지으니까 자재도 부족했고 일손도 부족했죠. 그래서 바닷모래를 섞어서 지었다는 말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던 3번과 분당 아파트도 보면요, 현관 문짝이 떨어져서 급하게 수리하기도 했고요.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연락받아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장난 아니게 심각해서 저희 집에 사시던 분들 보증금 내드리고 내보낸 다음에 이 전체 바닥을 다 깠어요. 다 깔아서 호수를 걷어내고 새로운 호수를 깔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주차자리는 항상 부족하고요. 당연히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아파트는 거의 15층 넘는 중충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미 90년대에 용적률을 거의 채워서 높이 아파트를 세웠기 때문에 남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비슷한 높이의 건물을 올리면요, 공사비가 충당이 안 돼요. 이것만 갖고는. 헌집에 살던 조화분들이 새집에 와서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집들은 분양할 수가 없죠. 이만큼은요. 일반 분양 물량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일반 분양분이 많을수록 좋은데 말이죠.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사를 다시 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조화분들이 돈을 더 내가면서 공사하기가 쉽나요? 리모델링이 시작은 쉬운데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중충 이상이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부수고 새로 지었을 때 사업성이 나올 만큼 용적률이 이렇게 높아야 돼요.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팔아서 공사비가 충분히 나오고요. 조화번이 감당해야 할 분당금도 적어지니까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재건축은 이전 정부에서 안전진단은 통과 못하기 어렵게 만들고 재건축 초과 이익은 환수금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진행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규제가 적은 리모델링을 하자니 일반 분양수가 아까처럼 적어서 사업성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개중에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가 있긴 했지만요. 신축 분양했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정말 좋은 입지 아파트만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단지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인데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116만 명이나 됩니다. 노된 아파트에 인구가 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꽤 좋기 때문이죠. 원래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2022년 8월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1기 신도시는 연구 용역을 거쳐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약간 뒤로 밀어놨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사업성이 안 나오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신축 주택이 별로 안 나오니까 공급 효과 자체는 별로 없어요. 이주 수요는 있어서 인근의 전세가가 많이 오를 텐데 신축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 위주의 1기 신도시를 먼저 시작하기가 애매한 거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으니까 좀 천천히 준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가 발족되고 결의 대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절대 묵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빠르게 특별법이 6개월 만에 발표된 거고요. 일단 이 특례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이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하는데요. 본래 정비 사업을 하려면 30년 차 이상 건축물이 기본 조건인데 이를 20년으로 크게 단축시킨 거죠. 규모가 큰 곳은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가 될 것이고요. 단독으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를 안 넘어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택지지구의 연접한, 그러니까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를 해주고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정말 많은 특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조성 완료 20년 이상 이런 택지 등을 어떻게 미리 찾아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850여개 정도 되는 국내 중공된 택지 리스트인데요. 일본의 광명철산 같은 경우에 1991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면적은 약 136만 제곱미터로 일단 노후계획도시 기본적인 기준에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트 보는 법과 다운받는 곳은 뒤에서 더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도시 기본계획처럼 행정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세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 후에 이 계획 수립과 함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대규모이거나 역세권이거나 광역교통시설 등이 있는 곳에 추진될 것이고요. 지정되면 여러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원본 파일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보시고요. 이 중에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인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하죠. 시장군수가 우선 지정한다고 하면 일단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지역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지역을 선정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정비사업을 했을 때 노후도도 충족해야 되고 아무리 오래되서도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신축 후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무조건적인 사업성보다는요. 노후하면서 많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있으면서 동의서가 잘 거치는 곳 그리고 신축으로 만들어졌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을 우선 선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법이 의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크게 생각하던 것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일단 기본 자료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었는데 면제 또는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종상향 수준으로 올려준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신축으로 만들었을 때 세대수가 많이 늘지 않고 이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인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고 합니다. 두 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도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겠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왜인지는 뒤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1기 신도시는 92년부터 96년 사이에 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일시적으로 거의 동시에 노후화가 됩니다. 이때 이주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주 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그리고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부분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서대문구 가하재울 3구역에서 사업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인근 주택의 이 전세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가격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덧붙여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정비 사업은 대상지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그리고 관처 이후에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이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재건축을 진행하면 인근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매매 가격도 덩달아서 널뛰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건 피해야겠죠. 이런 급한 상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이주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일단은 도심 지역에서 낙후되고 있는데 용적률이 이미 높아서 정비 사업하기가 힘든 곳들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적률 500%면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사업성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심지 외곽에 신도시를 이렇게 짓는다면요. 당장에는 공급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인구 감소기에 접어들면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서 매년 아파트를 몇 호씩 만들었나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1985년까지는 2만 호, 3만 호, 3만 호, 3만 7천, 4만 이런 식으로 5만 호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86년, 87년도 정도에 6만 호 정도를 찍더니 88년도에 갑자기 10만 호를 찍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들어서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목동, 상계동, 대전, 둔산, 계룡 같은 곳들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호수가 많이 늘어났죠. 92년부터 갑자기 올라간 이 호수 좀 보세요. 15만을 시작으로 해서 17만, 18만, 12만, 17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연달아서 공급이 돼요. 2005년까지도 꾸준하게 공급이 되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점점 현재 시점에서 오래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1기 신도시, 택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건축 연안이 다가오는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준공 연도에다가 더하기 30을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30년 차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래 연도에다가 30을 더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재건축 연안이 되는 그러니까 30년 차 아파트들이 매년 얼마나 더 생기는지 알 수 있죠. 자, 2022년에는요. 약 15만 호의 30년 차 아파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배관은 노후되고 안전한지 걱정도 되고 주차는 불편하고 1기 신도시에서 집회하던 분들이랑 같은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거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요. 17만 가까운 30년 차 아파트가 추가로 생겨요. 전년도 2022년에 30년 차 아파트가 다 신축이 된 거 아니죠? 이때 아파트는요. 23년이 되면서 31년 차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 30년 차고요. 자, 이거 두 해 양만 합쳐도 약 32만 호가 나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는데요.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몇 호냐면요. 보시다시피 약 29만 2천 호입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딱 2년 치의 30년 차 아파트가 생기는 속도가 이 양보다 더 많죠. 그런데 내년이라고 줄지 않아요. 16만 7천 호가 또 생깁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정도 같은 상황이 돼요. 자, 지금은 체감이 별로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몇 년 정도 지나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재건축 해달라고 난리가 날 거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막는다면 바로 지지율 크게 하락할 겁니다. 무사하지 못해요. 30년 차 아파트가 처음 15만을 넘긴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아파트들을 모두 합해보면요. 자, 229만 5천 331호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구가 재건축 연안이 넘은 아파트에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몇 명이나 살까요? 서울 세대당 인구수가 2021년도에 2.171명이었습니다. 인천이랑 경계 다 합해서 봐야 되니까 2.2명이라고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한 가구당 2.2명이 산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집 개수에다가 2.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약 505만 명이라는 인구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수도권에서만 30년 차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505만 명이나 되게 되는 거죠. 서울 인구의 반을 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정비 사업을 원하게 될 겁니다. 재건축 같은 거 진행시켜주면 안 돼. 가격 상승 주범이야. 이런 짧은 생각으로 접근한다면요. 결국 노후화된 건물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겠죠. 도심이 공동화되고 슬럼화될 건데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많고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요.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필수가 된 것이죠.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행히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인데요. 정비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바꿨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를 무너뜨리면 2주 수요가 생기고 또 무너뜨리면 2주 수요가 또 생기죠. 그 규모가 전혀 없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가격 상승은 막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수도권은 입주물량도 적고 인허가량, 착공량 모두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자리를 찾은 후에는 꾸준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한다면 뭐를 사야 할지 생각해보자고요. 가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심 외곽 지역에 10년차 아파트를 살까요? 아니면 도심권에서 30년차 아파트를 살까요? 가격이 비슷하다면요. 저라면요. 도심권에서 30년이 가까워 오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말고 대지 지분이 넓은 아파트를 살 겁니다. 당장은 불편해도 추후 가격 상승이 더 빨리 더 많이 오를 테니까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져서 시간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떤 지역이 지정될 것인지 미리 선점해야 할 지역이 어디일지 등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정보를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